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이요. 이방인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사역을 갖고 있었어요. 이방인들한테 성령을 받게 도와주는 게, 성령을 따르게 도와주는 게 자기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방인들한테 얘기할 때 한 거예요. 즉 헬라인들. 그리스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한테,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줬던 거예요.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구약의 핵심이었어요. 구약의 핵심은 모세한테 10개명 주면서요. 율법 지키면 구원해 줄게였어요.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된다고 믿고 있었는데,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,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우린 다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믿음이 중요하다,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한 거예요. 왜? 자기는 바리세파 때 행위는 다 했었어요.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, 그리스도 믿고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이 사도 바울한테는 체험적인 얘기예요. 그러면 성령을 만났어요, 믿음으로.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,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. 이거 무섭지 않나요? 자, 지금 우리는 육신만 따르고 살았는데, 지금 이 순간 육신을 제일 위주로 살고 있는데,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, 믿음이라는 거는 의심을 하지 않는 거고, 성령과의 합일입니다. 믿음이라는 건. 다른 게 아니라. 성령과 완벽한 신뢰관계를 쌓는 거고, 의심 없는 관계를 만드는 거니까, 성령 체험을 못 하면요,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. 그냥 혼자 믿으시는 거예요. 혼자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계속 염체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런데 진짜 믿음이 의심하지 않고, 나를 부인하고 모든 걸 그리스도나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이요, 여러분 깨어나게 돼 있어요. 실제로 여러분, 이게 진짜입니다. 제가 얘기하는 몰라랑 똑같은 거예요.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, 여러분, 여러분 인생마저 다 맡긴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,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엄청난 평안이 와요.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해서 일어나는 평안이 와요. 왜? 여러분이 여러분 거를 놔버렸거든요. 그때 신성이 작동합니다. 여러분 내면에서. 그때는 여러분 죄의 종이 될 수 없어요.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겨버렸기 때문에. 순간적으로라도 맡기시면요, 성령이 임하죠.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자녀가 돼요. 성령 소속이 돼요. 특별한 짓을 여러분이 한 건 아닌데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의 노력을 얘기하고 있다고요. 성령의 은총은 우리가 사는 건 맞지만,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요? 인간한테 노력하라고 쓰여진 거예요. 사실을 직시하라.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고, 너희 안에서 모든 삶을 끌고 나가게 하는 동력이 돼주고 있는데, 왜 너희는 내 뜻을 안 따르느냐?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믿어라. 자, 뭐 엄청난 선행을 하라는 걸 차치하고라도요. 늘 등장하는 믿어라. 내 말 좀 들어라.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깨어있어라. 이거 다 노력입니다. 깨어있으려는 노력도 안 하시면서 여러분 깨어있다는 건 성령과 합의되는 건데, 성령과 믿음 속에서 하나가 되는 이 소통의 깨어있음인데, 깨어있으려는 노력도 안 해요. 믿으려는. 그러니까 이게 믿습니다, 믿습니다가 노력이 아니고요. 왜 예수님이 주여주여하는 자 나 생깔 거라고 했잖아요. 주여주여 아닙니다. 진짜 하나님과의 합의되다. 하나님한테 모든 걸 건 상태. 하나님한테 올인하셨냐고요. 마음으로. 재산 들고 지금 교회로 가시라는 게 아니라, 마음으로 내 모든 인생은 당신이 주제합니다 하고 딱 맡기고 지금 쉬실 수 있냐고요. 지금 눈앞에 험한 일이 일어난데, 1분이라도 잠깐이라도 1분만이라도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겁니다 하고 맡기고 쉬실 수 있나요? 그 순간 여러분 성령 속에 있어요. 걱정도 근심도 없고요.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초월적인 평안이 쫙 옵니다. 그걸 계속 누리시지 않으면, 그게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라는 건데,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. 부응이 안 되는 이유. 믿으면 부응 된다고 했잖아요, 바울이.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. 혼자 자뻑 믿음인 거예요. 나 혼자 믿는 나 자신의 감동하면서 계속 믿고 있는 상태. 우와, 나 기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. 내가 봐도 지금 나 밖에서 봤을 때 나 진짜 멋질 것 같아 하면서 감정이 복받쳐서 울고 계셔도 감정적 위로는 받으시는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일어나는 건 또 다른 문제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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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